오늘 해볼 게임은 브램블 산속의 왕입니다 이번 다이렉트게임즈에서 랜덤박스 샀었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시작하게 됐네요 다행히 한글 패치가 된 것 같긴 한데 한글 패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왕성한 것 같기도 하고 오시 깜짝아 오시 깜짝아 오시 깜짝아 하지만 그녀는 찾았다 뭐야 탈출했네 시대가 용세시대인가? 무슨 시대지? 양초로 쓰네 오 저정대 오 차라리 어어 쏟아진데요? 오오오 차라리 어어 차라리 키마가 나으려나? 키보드 마우스 두 개 둘이 있나 보네요 방을 좀 둘러볼 수 있는데 방을 좀 둘러볼 수 있는데 방을 좀 둘러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 아냐? 오이 뭐야 치까지 모사... 모... 모사가 되네 뭐야 배드 엔딩이잖아 이게 뭐야 밑에 사람이 있고 뭔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의자 말고 어? 여기 아니야? 다시 한번 둘러볼까요? 저 작감은... 패드나 PC나 뭐... 딴 느낌이긴 한데... 움직이는 게 약간 무겁네 여기 있다 뭐야 옷 갈아입은가요? 방금 그 동화를 보고 놓고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야? 누나가 이미 나갔네 그래서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픽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그래픽 생각보다 좋네요 그 근처에 관한 곳은 그 근처에 관한 곳이었어요 근데 약간... 약간... 그 게임 뭐지? 약간 실 느낌이 움직이는 거 그 게임 느낌도 나면서 어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픽 올라가 봅시다 음 올라가 봅시다 근데 파인콘이 그를의 역할을 알고 계신다면 그들은 자신을 계속 만들어내나? 솔방울로... 뭔가 만들어놨네? 누나가 만들어놨나? 스페이스바가 오르기구요 오 여기 더 많이 만들어놨네 쫄병들이랑 머리에 저걸 쓴거 보니까 왕인가? 왕관인가? 죽진 않겠지? 오 오이 쉣 집이.. 숲속에.. 산속에 있나? 아주 거침없이 나간다 야밤에 여기로 올라가야되네요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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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우이 씨 옷 벌써 더러워지겠는데? 집에 가면 뭐라 해야되지 솔방울이 이 솔방울이 이 또 있네 근데 이거는 친구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 사과도 먹어져 있고 뭔가 상호작용할 거는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보네요 어 오두막 비밀기지인가 열쇠있다 열쇠 떨궈야돼?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구나 요 말고는 먹을 게 없어 보이네요 처음부터 이게 약간 물이 피어오르네 보기 쉽게 오히려 확인하기 좋지 어 아하 뭐야 판타지 세계야? 어 잠깐만 오른쪽 길이고 정면은 무슨 길이야? 못 올라가는 거야? 아 정면은 그냥 보고 가는 거구나 납치되는 건가? 납치되는 건가? 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 모르겠네 아 아유 아 근데 어딨는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가는 건지 뭐지 뭐지? 무슨 동상이 있는데요? 빛을 내뿜고 있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뭔데? 어 어 주머니에 넣으니까 빛은 안 나네 동상 보니까 꼬마가 생각 동화차게 나오는 꼬마가 생각나는구만 어이씨 아 이 숲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기다보니까 세이렌 아니야? 어 위험해 누가 야밤에 소리 지르냐 누가 야밤에 노래 불러 어? 사람이 있는데 누나야? 아 나 빛나는 돌을 가져왔어 릴레몬이 물어봤어 릴레몬이 아름다워 내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그래 술방울 예약품이구나 아 이런거 있으면은 뭐야 마법사야? 이걸 몇던져서 맞춰? 근데 대화하는 방식이 오 날아간다 대화하는 방식이 약간 설명을 해주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 같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디서 배드엔딩이야? 내가 피해야된다 뭐야 버섯이 왜이렇게 아니 버섯만 큰게 아니잖아 건물이 다 크네 어이구 벗어 퍼져 떨어져 릴리무우을 사랑했고 울레 사랑했고 릴리무우을 사랑했고 왜이렇게 다 크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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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한평생 먹어도 되겠어 이게 공간 공간감각이 아니 돌도 크고 얘들이 작은거야 너무 아담한 사이즈 애들이 아무리 어리다지만 조약돌 이게 되나? 뭐야 사이즈 봐 와우 와우 오이씨 그래 갈가먹는거 봐 어 뭐야 장단꾸러기 친구들이구만 어 어어 뭐야 요정인가 롱이 땡땡땡 치는구만 오우 입구가 이렇게 판토럴 쓰기기 입구가 이렇게 작은거 보니까 뭐야 엘리베이터 용도로 쓴거야? 괜찮아? 와우 안죽았어? 빨리 나와 당기고 있을때 오우 진짜 작당 눈을 가리고 댕기는데 얘들이 살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건물이 이 누나와 동생이 그나마 돌아다니면 난 다해주고 노움 아 노움 노움직이네 아 노움직이네 아 노움직이네 아 노움을 잡아먹어? 야 간을 기벼러 열면 간다고 잡아먹고 생각을 해 오 오 고슴더치 다 고슴더치 고슴더치 노움직이네 노움 옥각…인데 그걸 주머니 넣어버렸네? 어ossen 도둑실 나빠요 왜왜 어 뭐야 갑자기 후우 하더니 숨바껍질을 갑자기 진행한다고 시간제안 있나? 시간제안 있나? 잠시 반복 묵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게 금방에서 소리가 나는데? 아 여깄다 뭐야? 어이 따라 댕긴다 동료가 됐구나 밀어 니들 사는 데 맞냐? doğru 뭐야 또 두고 갔어? 그 다음 챙겨 가라 어디갔어? 뭐야 얘는 오호.. 우와.. 헛허 읍? 들어가라고? 뭐... 아 잡아서 넣으라고? 아아 알아 아아 아사 여기에 섞어라 오... 몰아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다, 다음 너다잉 다음 너로 정했다 잘 피해 얘들 열매야? 가자 어어 나는 점프하면 떨어지는걸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 어어 어휴 무릎 다 까지겠네 어 어 어 개구리 아니야 이거? 어 어 어 어 어 무꺽이야? 왕관을 쐈는데? 어 어 맏본잘 뭐야 배굴킹인가 엄청 크다 어어 어디로 갔지? 같이 가 근데 이렇게 막 나와도 되나? 우리 사는 건 아닐 거 아냐 아까 밤에 나왔는데 벌써 해가 중천인 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거 맞니? 오 야 어어 무너져요 이러다 물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달라고 혼자서 다녀 어어 우물이 있네? 우물 사이즈 봐서는 더 많네 고기심 천국이야 아니 우물에 홀딱 빠질 게 뭐 있어 뭐야 뭐야 우물 쳐다보는 사이에 어디서 밤이 됐어? 그러면 그러면 낮부터 하루종일 우물 쳐보고 쳐보고 있던 거야? 쳐다보고 있던 거야? 와 여기서 밤이야? 픽시인가 얘는 거기서 거기서어 아아 다리야 어 어 어 부러진다 부러진다 야 위에 있었구나 안녕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원주민인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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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죽는 거 아냐? 그 바위가 강해졌다 그리고 우물이 강해졌다 그러나 그길이 없었지 그 바위가 안에서 그 바위가 그 바위가 그 바위가 그 바위가 우물이 강해졌다 어? 어떻게 올라왔대? 어떻게 올라왔대?